네, 안녕하세요. 우주영입니다. 여러분, 설날 인사를 드린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나고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도 점점 부는 것 같은데요. 1년의 절반을 힘차게 달리느라 바쁜 일생을 보내셨을 텐데 그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간 못했던 얘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022년을 잘 보낼 수 있게 보름달에 소원 비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기운차게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주영이었습니다. 안녕!